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폐쇄나 남북연락사무소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발의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고 대화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데 정작 도마에 오른 건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응 풍선들이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나흘 전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제 삼은 게 바로 거기에 담긴 대북전단입니다 대북전단에는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의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김여정은 오늘 본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자들을 쓰레기로 비하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 할 수 없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,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,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, 9.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여정의 실명 담화가 나온 건 지난 3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잇따라 대남비방의 전면에 나설 정도로 대북전단 살포가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